난 욕해라 고함 난 병신 그만 욕해 야 이제 오늘 찍을 영상 몬덱대 몬덱이야 디디 디디? 아랄 너 제발 여기다 좀 보이게 해줘 난 보이냐? 어 보여 다음번 해볼래? 아니 너랑 안해 싫어 저희가 성공이다 아무도 공백이랑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정크샤들은 아니야 패는 젖된거 같다 누워라? 나는 엔드칠거야 어? 망했네 손해 잠만 개 말고 개버려올걸 새끼야 개 어니신레이뉴스 미미큐레이레이뉴스 아 이따 가둘게 아 가져올거잖아 가져와야지 가져왔잖아 제몬채 맞았잖아 아니 예고까라 말똥 지켜야지 지켰잖아 말좀 하고 해 아 샤드로 한번 들고싶었는데 탁채 샤드로 칭아 죽은데 얘가 죽은데 내가 호시 좀 잘하게 바꿔주긴 했는데 내가 호시 좀 잘하게 바꿔주긴 했는데 호텔 호텔 솔직히 여기 욕탐도 먹고싶어 미친 무슨 소리 하려는거야 욕탐 미친놈 미친놈 피안도 써 어? 어? 어 어 일수 오 갓 들어 갓 들어 갓 들어 너도 레이더 퇴즈 들리는구나 재밌더라고 나도 하고 있어 좋은 대기지 어 좋은 대기지 이기지 못할 뿐이지 절반을 깠어 부들부들 병진이야 너 그냥 병진 치고 당했어 스윗이 나와 잘 가요 잘 가요 내 사랑 바지 효과 가져온다 바지를 바지는 바지를 가져온다 저 순간 세트한 줄 알았네 이제 700 데미지 플러스 메인까지 바지 바지 반짝 반짝 묻자마자 재키인다 레이더 퇴즈 레이더 퇴즈 레스트 설러지네 카드가 풀려진다. 진짜로? 카드가 풀려진다. 오래받고 말하나인데? 버닝실리뉴스. 가자! 꺼꺼. 봐라 이 남자의 카드를. YG팔콘. 효과. 한 번 없어. 한 번 없어. 2.800 이걸로 빡. 드루. 2.800 이걸로 빡. 3.800 이걸로 빡. 3.800 이걸로 빡. 왜 이렇게 흔들리냐? 니가 5초로 치고 있잖아. 3.800 이걸로 빡. 오케이 하지마. 오케이 하지마. 미친놈. 좀 더 희망이 존재하지 않았나 보이구나. 공격 그래도 남던가? 아니. 나와라. 안 남으면 좋댄거 아니야? 어? 2.800이야. 어 2.800이야? 롤. 개무진이야. 있어 보이냐? 체인이? 은서해? 아니지. 은서요? 우리의 내역이 운섭이다. 어쩌나? 응? 체다 받고. 천데? 마이너스. 0이 눌렸는지 몰랐어. 안 눌린 줄 알고. 안 눌리면 그냥 일반 데려가는 거야. 하하. 오성현이 형들도 아니냐? 진짜야? 진짜네. 존댓같은데 이게 시발이야. 정말 동. 쓰레기야. 내가 봐줄게. 내가 폐로 봐줄게. 아니야 할 거 없어 얘. 뭘 봐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. 영상 짓고 있어. 유튜브에 올라가. 유튜브에 올라가. 진짜? 너도 해볼래? 유튜버야. 유튜버야. 팬카페도 있어. 유튜브가 뭐여? 그래.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야. 핸드폰 안 하냐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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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네끼야. 활동. 왜 해. 그 TV. 유튜브라고 그런 거 몰라도 뭐여? 진짜. 아 지금. 옆에 원신이 하나 나타났어요. 통화 본 줄 몰라. 진짜. 딱. 진짜 원신이야. 원신을 비교했어. 유납이야? 진짜. 진짜 친하니? 강림도 할 수 있어요. 고대. 딱. 헤드버스는 원신이. 대단한데? 할 게 없어. 난 할 게 없다. 지 된다. 지 된다. 지 된다. 지 된다. 지 된다. 터졌다. 상윤아. 어떤 상황이야? 짝아. 손 같아. 뭐? 넌 그냥 욕했을 뿐이야. 트로트 메인까지? 하세요. 아. 제주도 있지? 대응을 안 보였어. 대응을 안 보였어. 일반 소관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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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 트윈 사이키로드. 망했어. 원래 제가. 나는 공격력을 더 올릴 뿐. 나 2500 더 오른다. 플러스 플러스다. 나이스 8권. 영구적으로. 영구. 영구. 시발. 유랑이네. 엔드페이지까지는 말 없잖아. 맞아. 엔드페이지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어. 맞아. 영구야. 미신. 5,300이야. 5,300이야. 때릴 때 뭐이 있니? 3500 됐어. 3500 됐어. 1800 됐어. 1800 됐지. 데미지를 줄였어. 대단해. 엔드야. 어둡이요. 세다 버려. 오. 스탠에 받아야지. 아. 저거. 스탠에 받아. 얘 꺾이고. 할게 없어. 그냥 그러겠지. 마찬가지 어떻게 지나야지. 이제. 그냥 죽을 것 같은데. 한 대만이면 죽잖아. 아. 폴뮤싱글로 남아있구나. 폴뮤싱글로 남아있구나. 폴뮤싱글로 남아있구나. 폴뮤싱글 끌어버릴건데 지적. 스피포스. 포항까지. 랭크 두 개 올렸어. 아. 기본지. 효과. 내랭 수절들 알고 있으면 하나 터뜨려. 그리고 백댕. 4.200 맞지? 백댕. 개인적으로 배털돌이 빠세 2000더 선물 500 500 줬어 결국엔 안 돌렸어 결국엔 대단한 자신감이야 응침 역시 응맞지 드로우가 아주 그냥 온수가 어디갔어 뭐야 그냥 한번 해보자 딱지는 매치야 7분밖에 안 찍었어 매치는 만큼 나도 막상 여기 앉으면 매치야 유튜브에 올리는거에요 영상 영상 근데 왜 올려 재미있게 해야돼 얘 직업이야 왜그래 이제 잘 몰라 초딩들한테 카드 뜯는 직업 계속 하고 있는거야 아이 눈물이야 근데 이 때가 달라고 안해 초딩을 위한 술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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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야 얘 괜찮다니까 나 유튜브걸 나 못 찍어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나왔잖아 이거 이즈타잖아 네 이즈타자씨가 그만해 너희들 근데 내걸로 왜 시댁이 어차피 안쓰잖아 스댁이 어르신 밑에 팔콘 두 마리로 나오거든 그걸로 왜 뽑아 이거는 이거는 말이야 이런거 뺏어라고 있는거야 진짜 미애형 딱 뺏어라 미애형 딱 뺏어라 아니 하지마 유튜브 영상 올릴때 여기가 밑에다가 계좌번호 안해 안해 할거야 뭐한다고? 내가 여기서 택배 안 받는다고 한건데 난 이거 뺏어봐 요새는 선물 안주냐 애들이? 어 안줘 내가 준비발라고 해 드립이 정신을 달라라 전효가 왜 거기서 그 드립이 돼 나를 이해시켜봐 아 아 아 아 아니 나 사람이 형이 없어 나 어차피 얘 셔플하지마 흔들린다 흔들어 뭐야 공격했잖아 아니 얘 공격하려는거야 알았어 야 그냥 욕시나 욕하지마 콕코만들 보는 영상에서 아 콕코만들도 욕하는구나 미안 미안 살면 안돼 배우면 안되지 그러면 딱 살면 안돼 알아서 배워 애들 살면 안돼 살면 안돼 살면 안돼 살면 안돼 야 개다 나 이제 어린이 아니야 초소년이야 다른 사람은 이제 첨을 안 써 아니 성인유 이제 개 멍청했어 그러게 상당히 멍청했어 먼저 쓰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 다음 기분 뒤 상당히 멍청했어 내가 멍청을 안 썼어 대단해 정말 멍청했어 난 내 패를 보지 않고 살고 있다 메인 터널 배틀 돌입 탁 탁 탁 메인 투어 효과 랭크업 매진 제 입에 올라갔어 왜 전체박에 있는거 한마디 지정하고 누가 올라 전체박에 있는거 전체박에 있는거 네 200 올렸어요 속공왕업 속공랭크업을 가져온다 그래서 뭐 가져온다고 어 어 14분 밖에 안 남았네 엔드 충전해 여기 있네 충전 못해 여기서 연결을 어떻게 시켜 할수도 있지 그냥 기대한다 니가 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털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나 중심 맞추냐 내가 뭐 어디 거기 사시는 분들이냐 거기 살아? 거기? 뭐 뭔 이름이야 소금이 김밥 소금이 김밥 왜 거기에서 그 대략이 나왔는건데 지금 3200이야? 아니 3000이야 아 뭐다 1200배 맨날 치쿠미만 걸고있어 트러스텐 메인까지 어 거의 잡는다 일반서 완시 어 효과 택수서 완시 응 메뉴 뭐야 이거 랭 택시즈 쇼칸 나와라 뻐꾸기 뻐꾸 있어 체인? 없어 아니 손에 두개 왜 같애 앙나 서구 보고싶다 서구 보고싶다 거기서 서구라기까지 이어질줄이야 서구는 소재를 두개 다 쬐니까 쬐니까 역시 서구다 히미크리레인의 효과 생기고 서치 렛츠 띠 포스 있어? 없어 100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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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 찍어 파괴 500배미지 파괴하고 절반만큼 데미지냐? 응 공격이 절반 하긴 뭐 그리고 뭘 하려고 때려야겠지 때리는거밖에 남아지지 않겠지 때려야지 메인종료 배터리 나이야 거길 잘 지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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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얼었어 알았어 뭔 일어난거 그러면 공격을 못하는데 저 카드가 있으면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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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지불하는거냐 스탠바이야 스탠바이야 이따 집을 해야하는데 마이너스 이따와 이따 이따 라이브 이따가 이따가 렛츠 에이 아 뭔데 뭐 하는 효과인지 설명해줘 우리 친구들이 듣지 서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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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때문에 데미지 받아야죠 지금 활동하는 건가 어 이번 터내 쓰는거야 오케이 안 김은티? 아아 뒤에 레랩 있으면 무협 파괴 싱크로 또 포뮬러 웬 포뮬러 웬 포뮬러 원 드로를 원한다 원 드로 원 드로 즉 워? 워? 세상에 왜 안 세트했어? 뭘 안 세트해? 그러게 안 세트? 근데 살 거 없었어 다행이네 11행 레랩이 나와야지 쓸 수 있는 거야 쟤한테 안 세트 드로스메인 까지? 이렇게 바른다 안 세트 여보세요 문지가 적어도 연예진이야 일반 소환 니가 그렇지 뭐 똑같은 수소환 섹스 엑시즌 여러분 섹스 소환 일로와 왜 초등학생들에게 좋은 걸 알려줘야 돼 맞춰! 알려주지 마 좌편하지만 해야돼 왜 어때 어차피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냥 금에 알래야 되죠 야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런 놈이 실비큐에 감욕의 한 마리 그 배는 공성이래요 뭘 또 말리지 마 인정하는 기자로 이런 놈이 근데 집 가면 실비큐에 아니야 실비에 매트가 있는 거야 아 그게 더 문젠가? 그게 더 문젠가? 잠깐만 혼란이 온다 뭐야 나 이거 어디 갔어? 몰라 부장을 뽑는 야 애매하네 원래 애매했으면 돼 메인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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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.. 야 Moż 뭐 주지?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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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뭐야 뭔 일을 하는 거야 그거잖아 상극아 이거 빌려주기 어 고개를 만화 보고 이거 있겠어 뭐 바이러스 재우라고 고개를 만화 보고 이거 있어 뭐 상대한테 이거 보여주고 이게 뭔지 아니여 뭐랄 삼중야노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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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갤마나 개꿀잼이야 나 결국 이렇게 하고 들고 있다 진짜로 하고 있다 고생하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은 못 볼 거예요 여러분 히오스는 칸게임이 아닐까요?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스가 유페의 영상을 아 페이블 쓰지 말자 영상인데 여러분 모두 고급 시계를 보세요 여러분 근데 난 히오스 났고 몬스터 클린인가? 왜 거기서 떡볶이 나오고 있니? 발똥 뭐야? 뇌지에서 레벨 1짜리 추는 소원 홈엘라우 설마 레벨 1짜리 추나 추나 아 깜짝이야 잠깐만 히야궁? 히야궁? 재단은 가능해 얘 뭐야? 스카라이트 빨간네 스카라이트답게 레벨 2로 빨리 깎아 레벨 3로 딱 깎고 엄마룡 레드데몬 어디쓰? 엄마룡? 엄마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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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 거야 너 또 펀쳐봐 우리 영상망치기 가긴 마음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성ice 마냥 엔마룡? estaba ENTS 우리는 지금 200 액트에서 액트를 찾는 미친놈을 보고 계십니다. 누구꺼냐? 누구꺼냐? 내꺼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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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맞아? 사진 보지 말자! 왜? 닥쳐! 이리 와! 누구꺼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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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물어볼꺼였잖아 그래서 너 뭐하게 해? 아니 어비스 얘보다 레벨 높은놈? 너 200 액트에서 춤추고 있어? 나 아마 이 스텝인데? 없어! 없어! 없을꺼야! 몰라! 닥쳐! 여기다 질게! 여기다 질게! 모수 없을때 반짝이 증지를 봐서 써야돼서 대화 트위치는 바로 세워야돼! 억지로 세워야돼! 영상 수정 많이 해야겠다! 어? 왜? 네! 이런거 펴줘야 되잖아! 아니야 끊지 말아도 돼! 난 안해! 왜 막없어? 뭐냐? 뭐야? 뭐야? 마블레이즈 마블레이즈 뭘 만든거야 도대체 마블레이즈 도대체 어떤 온종일 만들었냐고 옛날에 이거 먹자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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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먹어 맛있어 먹어 맛있다 그래? 뭐고 나 먹는다? 나도 줘 얼마는 하네 이것도 먹자 안 돼 이거 우리 야식한테 먹어야 돼 어 이따 야식이야 우리 맛있지? 아 그냥 뒷면으로 해 슬리얼! 어? 콜깍 땅 오렌 쭉 마블레이즈 누나 오렌지 껍질 먹는거 같아 뭐야 응 랭크 2배로 올려 어 뭐여야? 어 촌맞세 저네끼 뒷돌도 먹어 가줄게 마냥 이거 뭐냐 3,500? 어 왜 이걸로 먼저 쳐고 이걸 쳤잖아 아 그러네 그렇지 인데야? 어 너 이제 3마리에서 하나 시키면 돼 도대체 꼽질로만 넣는 거네 어? 도대체 꼽질로만 넣는 거야 예 아 뭐야 그게 마음일걸? 아 원래 이제 쳐봐 근데 안면 편지 카드 4야 헐 그리고 얘 때문에 지 2천 2천 안 쓰레기네 흰 민성 얘 효과 그냥 효과가 무효로 안하고 살려? 아 미안 유니스aste 지 2천 정돈래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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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에에에에에 진학판 진학판 나 드로우하기 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췄어 한점 받았어 아 맞췄어 원래 이렇게 하는거 응 아 이렇게 하고 막는다고? 이게 얘 비리효과가 PDA의 몬스터 릴리스하고 판이야 얘 효과 막을거야? 아니아니야 릴리스 안 돼 마가요? 릴리스 안해도 돼? 아니 얘 효과 아니야 한테 한 번이야 아 무효로 하는 거지? 아니 판 하는거에요 그럼 얘로 찍고 나오면 되지 뭐 1300대기 진짜 네 이거 안 됐어 이거 이 찍힌거 이유였잖아 얘 레벨은 4도 되고 떴 적 찍어 정말 위험할 수는 안했지 얘 시크라스가 정말 예뻐구요 와 상혁이다! 서구다! 서구 인성 봐! 서구 개인성이야? 막! 엔드! 제외전! 제외전으로 가야 돼? 인형아 얘 넘겨 봐! 싫어! 사래기야! 어? 어? 소울자지! 아! 그야! 소울자지라고 했잖아 그치 인형? 어 소울자지! 잔! 이! 넌 또 왜 이렇게 정확히 말하고 있어! 잔! 이! 이런 잔깐! 이런 잔깐 새끼! 2천원! 2천원! 자의 지윗의 잔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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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! 아 맞다! 아 맞다! 얘 언제 죽어? 잔! 이! 여러분! 잔! 이! 아 소울자지! 소울자지! 근데 가장 좋은 건 보! 이!가 좋아! 재정 때려줘! 왜! 유폐 구독자들은 착한 어린이리라서 이런 거 먹을 거야! 어! 어! 하트 드레일 않고 좋아하네 그냥! 어? 하트 드레일 않고! 아! 뭐라는 거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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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천으로 올지! 미쳐내라!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. 이! 아! 앙! 뭔지 알죠? 친구들? 아! 너다 ernst prata! ость! 너 맞으면 끝나요? worldview 이어 tiveoqu다 앉혀 bed. 아 목 아파